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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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거리 큰 거 하나 있죠 저요? 돈 돈 돈 그냥 돈이 돈이 안 벌려서 돈이 아니라 사기 사기 그래 할아버지는 네 그렇죠 누구 돈 빌려줬어요? 네 누가요? 엄마가? 아저씨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힌 거 하나 있다고 그랬구나 돈이 작은 돈은 아니래요 빌려준 게 네 근데 그게 빌려준 게 아니라 나중에 힘드니까 좀 도와줘라 빌려준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못된 사람들한테 그 말 수에 넘어가서 네 투자식으로 해서 빌려준 거 같아 네 어? 그리고 오늘 내일 일이 아니라 이거 조금 됐다 그래요 네 네 그거 걱정이셔서 오신 거예요? 네 맞네 자 대략 돈이 얼마나 돼요? 빌려주신 게 처음에 한 그 사람들은 한 2천만 원 되고요 두 번째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대출을 많이 받아서 빼서 썩더라고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아버님이 쓴 게 아니라 거기다 건너갔다는 거잖아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이자 돈도 내고 대출 받은 거 이자 또 내고 돌려 맡기 식으로? 네 그런 거 같아요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또 대출을 받아서 또 이렇게 막고 네 그런 거죠 이렇게 막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조 씨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근데 뭐가 됐다 그러고 된다 그러고 자꾸만 계속 미루고 미루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지 있는지 그 사람한테서 돈이 나올 수가 있는지 돈이 나올 수가 있는지 돈이 나올 수가 있는지 네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있는데 그냥 냅두면 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내가 보여 이 아버님이 그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고 분명히 지낼 거예요 네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피하는 거 같아요 당연히 피하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믿고서 거짓말을 시키는 거 같아요 그 사람이 조심하는 사람이 아빠 안정시키면서 네 언제 된다 언제 된다 몇 년을 갔다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도 그거 못 받을 거 같아가지고 그냥 정리를 해라 마음의 정리도 하고 못 받는다 치고 그러는데 계속 술을 먹고 큰일이다 네 그리고 간도 안 좋대요 지방간이래요 그런데 그런 데도 계속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풀리니까 돈이 안 뭐 된다 신난하니까 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으니까 돈을 준다 그러고 못 받아 오고 그러니까 안 주고 그러니까 계속 미루기만 하고 몇 년을 갔다가 큰일이야 아버지 이러다가 이 사람 연락 두절돼 부르면 쓰러져요 어 상 진짜 상 치른다고 이러다가 그 그쪽 돈 빌려준 사람들이 핑계 대고 대고 대다가 아니면 이제 아버님도 이제 참다 참다가 이제 많이 참았으니까 묵었으니까 신고란 걸 할 생각도 하시잖아 했죠 신고할 생각을 안 해요 아니요 우리 엄마 신고할 생각 안 했어 나는 하고 있는데 거 봐 하잖아 그러면은 이게 신고가 나도 못하게 해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래요 못 받을까봐 그러니까 참다 참다 이제 나중에 신고를 하게 됐어 약속을 자꾸 어기니까 그러면은 신고한 거를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아 신고했으니까 드릴게요 이럴까 아니야 줄 사람들이었으면 진작 좋겠죠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 그러면은 이거 왔다가 연락 두절되버리면 우리 아빠 쓰러진다고 아버님 속병으로 그러면 그거를 화병으로 둬야 돼요 그러면 아니죠 방법을 찾아야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인간의 힘을 안 되면 신의 원력이라도 바라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으로다가 걱정되는 것도 맞고 지금 잡히는 것도 있어 이미 소화도 잘 안 되고 밥을 먹어도 소화를 시키질 못해요 우리 아빠가 아버님이 일단 이거 방법 알려드릴게 다시 우리 아버님 아빠하고 엄마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지금 네 자 첫째 분 분은 이 분도 돈을 많이 까먹네 장남 맞아요 네 사업 사업 하다가 지금 정리하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망했죠 까먹는 거잖아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해 아드님이니까 근데 정신 못 차렸어 이 나이에 지금 넘들은 벌써 집이 한 채 있거나 아니면 빠른 아이들은 집이 한 채 있거나 아니면 지금 뭐 상가를 하나 갖고 있네 요즘에 젊은 애들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이 많아서 재테크가 좋아서 재주가 좋다고 해요 젊은 애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아드님은 쉽게 얘기하면 아빠랑 똑같아 우무랑 개구리야 어 우무랑 개구리여서 돈도 굴려 먹을지도 모르고 어 사업을 해도 꼭 안 되는 것만 쳐다봐 자기 생각대로 막 정신 못 차렸다 그래요 지금 뭐해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네 큰일이다 장가도 가야 되는데 이게 돈으로 깨쳐먹고 사니 큰일이야 정신 차려라 그래요 우리 엄마가 따까봐요 혼내야지 호통쳐야지 네 그러죠 어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갖고 지금 40대가 이제 중반이에요 조금 있으면 네 어떡하려고 그래 조금 있으면 재기도 못해요 다시 재기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아르바이트 할 게 아니라 기술 같은 거라도 얼른 배워서 안정적인 거 찾아 놔야죠 어머니 그래야 응 결혼도 하고 그러지 응 사업은 안 돼요 사업으로 풀어먹을 수 있는 사주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요 자손 다행히 건강은 탈 안 잡혀요 둘째 부동산 같은 거 만드시나봐요 맞아요 부동산에 네 컨설팅 뭐 이런 거 사주가 그래요 잘 잡고 있는 거야 그나마 여기 4인 가족 중에 제일 야물딱지고 자기 밥줄 다 찾아 먹고 돈도 벌어 먹어 어 어 이 둘째까지 만약에 말썽 부렸으면 우리 엄마 쓰러졌을 거예요 응 그럼 둘째는 괜찮아 돈으로 벌어 먹을 수 있고 다만 이 둘째가 올해 어 문서상으로 탈이 하나 잡힐 수 있어요 응 일하는 거에서 응 잘 지혜롭게 넘어가셔야 돼 얘기는 해줘요 뭐 이렇게 사람들 cbs 걸리면 참고 넘어가라고 응 그래요 돈 받을 수 있대 돈 받을 수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서 지금 건드는 거는 이제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거나 쫄르는 거는 이미 지나갔어 줄 사람들이었으면 이미 다 줬어요 응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그 사기꾼들을 어 신의 원력으로다가 이렇게 늘려놓든 뭐하든 나간금전 다시 회수해 오는 방법밖에 없어 아시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기는 해요 어 사업을 해요 하기는 하긴 하네 조시라는 사람이요 네 하긴 해요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나 봐 난 그 사람 잘 모르잖아요 처음 듣는 거 난 여기 우리 엄마도 처음 보고 뭘 하긴 한데요 막 자꾸 뭐 하긴 해 그러니까 다행히 지금 연락을 하고 있다는 그 끈 하나로 어 다행인 거지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으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근데 이 연락이 점점점 뜸해졌을 거야 네 어 그러다 나중에 이게 다 끊어진다고요 연락이 그러게요 그러면은 아버님이 쓰러지는 거야 피하는 거 같아요 네 그 사람이 그거 외에는 우리 엄마 걱정 없어요 건강 어 건강 어 건강 어 어 어 어 어 어 아이고야 진짜 뭐 한없이 법 없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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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이 그렇게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누가 기가 막혀서 너한테 돈 다 퍼 주고 났는데 어 그게 있어서 준 것도 아니고 대출 받아서 줬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게 한심이다 진짜 어 올해 검진 받으세요 건강검진 네 작년에 받았어요 작년에 받았어요 네 다행이야 건강으로는 아버님 빼고 잡히는 사람 없어 아버지가 위태위태해요 아 어 속에서 근데 간이 그때 지방간이라 그랬는데 그거 괜찮은 근데 계속 검사 어 조금 아프시다 그러면 정밀검사 같은 거라도 한번 받아보셔야지 여기 이미 간 내장 뭐 장 쪽 좋지 않아요 이미 헐을 때로 헐었다 그래 근데 술을 계속 먹어서 어쩔 수 없지 못먹게 할 수는 없고 어 이거 금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게 어쨌든가 이거 외에는 없으시잖아 걱정이 지금 딱히 딱 뭐 큰 거는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우리 하루는 돈이래 돈이구나 이거 해결되지 안 그러면은 진짜 뭐 진짜 곡소리 난다고 그러는데 하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